안녕하십니까. 박진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서울에 소재한 공군회관에서 방사청 주관의 과학적 사업관리 세션에 발표를 한 번 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당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지식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적성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함정 탐색 개발 단계 SE 기술 검토 프로세스의 과학적 모델링을 통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자는 목적이었고요. 내용은 주로 정보고3 배치2 탐색 개발 단계에서의 SRR, SFR 수행 결과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함정 탐색 개발의 SE는 2016년을 기점으로 모드 전환을 했는데요. 2016년 이전에는 주로 12년에 KDDX라는 구축함을 시작으로 해서 호이암, 고속점과 같은 함정들의 컨셉 디자인 단계 SE 함정 시스템 엔지링을 주로 다룬 바 있습니다. 2012년에 함정 시스템 엔지링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 설계에서 기존의 조선공학적 프레임을 탈피하여서 조선공학뿐만 아니라 통계 분석이라든지 운영 분석, 민강도 분석과 같은 분석적 방법론을 설계에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군 위주로 이루어지던 탐색 선행연구 그리고 컨셉 디자인들을 산학형 공간에 유기적 협력 모델을 붙여감으로써 기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봅니다. 이런 결과들을 다만 단순히 몇몇 참여자들의 기업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형식지 즉 글로 남겨서 앞으로에도 발전을 위한 마른 물로 삼고자 2016년 11월 후에 네이발 엔지니어스 저널이라는 함정공학 분야의 유명한 논문에 저를 포함한 7분의 공동 제자들이 그동안 4년간의 컨셉 디자인의 방법론과 성과들을 논문에 게시한 바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Shift Design Capability Group이라는 함정설계 전문가 그룹의 컨퍼런스에 초청 발표되었으며 당시 미국, 영국, 호주, 노르웨이 같은 국외 선진국으로부터 선진국의 젊은가로부터 공동연구도 제안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알았던지 국방일보에서 저희 성과들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기사가 게재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는 함정탐색대 개발 단계에서의 시스템 엔진을 진화적을 발전하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장보 3, 배치 2 탐색 개발뿐만 아니라 호의왕, 특수 침투장과 같은 타사업에도 유사한 시스템 엔진 프로세스를 통해서 질적으로, 영적으로 향상된 참석 개발의 성과물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의 중심 주제인 SE 기술 검토 프로세스 모델링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요. SE 기술 검토가 중요한 것은 기술관리와 사업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마일스톤별 이벤트로써 기술의 성숙도와 사업의 안정성 등을 많은 분들과 함께 여러 차례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일체 지상단병하지 말자라는 말처럼 지상단병이라면 책으로 병법을 논한다는 초나라의 유명한 재상이 말인데요. 그 아들이 책으로만 병법을 공부하는 것을 꾸질렸던 것을 의뢰됩니다. 그것처럼 교과서적인 이성적인 SE를 현장에 무조건지로 강요하기보다는 우리 현장의 특성과 각 조직의 능력 그리고 프로젝트의 복잡성 등에 따라서 현장 적응형 시스템 엔진을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답 쓸 야중거라는 말처럼 함정 SE 분야를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고 발전시키는 포스트 모브로써 눈에 린들 판 처음 딛는 사람의 마음으로써 항상 조심스럽게 그러나 때로는 과감하게 시스템 엔진을 감정 설계 프레임에 맞춰서 좋은 성과들 더 나은 성과들 체계적인 성과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데 그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한 1년에 약 7년간의 과정들을 걸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프레임웍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프레임웍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절차를 하나의 틀 안에서 요약하고 정리한 것으로써 모든 참여자들이 전체 프로세스 전체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새로운 가치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식이었든지 형식이 있었다라는 말처럼 형식과 구조, 뼈대, 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웍은 어찌 보면 함정 설계를 위한 것이라든지 어떤 무기 체계 또는 복잡한 상용 체계 등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전체 참여원들이 전체 프로세스나 산천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전체상을 공감하고 함께 뜻을 모아가는 데에 있어서의 핵심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레임워크의 정의는 다양한 산천부를 어떤 틀에 맞춰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서로 다른 관점에 있는 사람이나 소직 간에 공통의 언어 모음이라는 교과서 정의가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어떤 회사가 게임을 하나 개발하게 됩니다. 게임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한 명이 다 개발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어떤 게임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게임의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팀 그리고 어떤 아이템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의 아이템을 축적하고 그 아이템의 스코링을 하는 그런 분야의 코딩 모듈들이 나눠지겠죠. 근데 어떤 한 회사 내에서 각 팀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코딩을 하는 랭기지 예를 들어 어떤 팀은 브로스 브로스를 쓰고 어떤 팀은 파이슨을 쓰고 어떤 팀은 자바를 쓴다고 그러면 그것들이 인테그레이션이 안 되겠죠. 그렇듯 어떤 큰 시스템을 개발할 때 흩어져 있는 파편화된 여러 조직들이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포맷과 동일한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려낸 공통의 틀, 언어의 모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프레임웍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절차와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프레임웍을 보시면 템플릿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검토를 위한 양식과 어떤 필요하다는 모델, 그 다음 도구 등등이 정의되어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일반화된 정도 수준의 작성 방법과 도구 등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의 국방 협력체계에서 유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Department of Defense Architecture 프레임웍이라는 BODAF라는 아키텍스 프레임웍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웍 안에 보면 각 단계별로 어떤 상첨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방법을 해서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상첨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된 바 있습니다. 영국 해군의 경우 MODAF,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MNDAF, 그 다음 나투 같은 경우 NAF라고 하는 각 군이나 각 무기체계 핵도 조직별로 아키텍스 프레임웍들이 정의되고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함정 탐색 개발 단계에서 시스템 엔진 프레임웍으로 앞서 제가 정의드렸던 프레임웍의 컨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살펴보면 이 프레임웍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설명의 방법론,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의 아키텍스와 일반화된 프로세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 프로세스의 내용들, 특히 목적, 각 단계별로의 프로세스, 방법, 도구,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산출물들에 대해서 준차적으로 단계 1에서부터 단계 4까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측 칼럼을 보면 시스템 엔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먼저 수행해야 될 부분들이 이해관계자들을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각 사업들은 물론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들을 정의하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SE 기술 검토 프로세스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서 필요한 기술적 성숙도와 사업적 안정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SE 기술 검토 프로세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탐색 개발 단계에서 주로 의뢰해지는 SE 기술 검토는 SRR, SFR, PD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 검토 프로세스, 우리가 이 탐색 개발 단계에서의 아키텍처 프레임웍을 제시하고 그 프레임웍을 단지 선언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그 프레임웍들을 실제로 수행해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설계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여원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7일에는 거제에서 제한 대구조선 해양의 설계원들 약 56명을 대상으로 실제 아키텍처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요구조건분석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직접 실습을 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기회들을 통해서 프레임웍을 단지 선언적인 어떤 문서가 아니라 설계원들의 활동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되도록 그리고 내재화 되도록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 1월 19일에는 현대중고의 인재교육원에서 현대중고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고, 강남조선, 문암마림과 같은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한국해양과학부스런, 국가연기풍원과 같은 국차연구기관, 국방대학교, 서울대학교 등과 같은 대학기관의 참여원들, 그리고 해군의 시험평가 인원들, 그 다음에 설계관리인원들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약 이틀 동안, 풀로 이틀 동안 전체적인 SE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 제시했던 탐색개발단계에서의 프레임업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실제적인 설계 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폭넓은 실습과 도의, 그리고 자체 발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로 그림을 그려보는 훌륭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도 발표 드렸지만 함정탐색개발단계의 SE 프로세스 아키텍처는 보시는 바와 같이 V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SE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V 모델이라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V 모델은 전 수명조기에 걸친 내용이구요. 이 SE 프로세스의 V형 아키텍처는 탐색개발단계에서의 SE 기술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좌측의 SE 기술 프로세스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구요. 우측의 SE 기술 검토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 검토 프로세스에는 기본 설계 자료의 실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요구조건 분석과 아키텍처 설계 결과를 종합하여 SLR 검토를 수행하고 아키텍처 설계와 설계 실행 결과들을 참고하여 체계기능 검토를 수행하고 설계 실행과 통합의 결과물들을 예비설계 검토에서 검토하며 나머지 기술 검토 프로세스 모두를 참고로 기본 설계 자료 시험 평가를 통해서 탐색개발 활동들이 군이 요구한 온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요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좌측의 4가지 기술 검토 프로세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드린 바 있고 금년에는 우측의 3가지 기술 검토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SE 기술 검토 Systems Engineering Technical Review 의 목적은 고가의 복합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신뢰할 만한 프로세스와 산출물 기반으로 탐색개발 프레모가 정의되어 있죠. 기순선 정립 베이스라인의 정립과 확정을 통해서 첫 번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개발로략과 산출물들을 안내하여 오른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교과서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SE 기술 검토의 목적은 첫 번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두 번째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탐색개발 단계 그리고 체계개발 단계의 초기의 SE 기술 검토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SRR은 통상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SRR의 핵심 질문은 소유군이 운영자 또는 엔드 유저들이 무엇을 왜 가지려고 하는지 물어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자와 엔드 유저와 개발자들이 상호 동일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조건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체계 요구조건 안을 도출하고 사업관리 요구조건을 확장하는 건데요. 이 체계 요구조건은 무엇이냐면 원요구조건 군이 내놓은 원요구조건 임무와 운영적 요구조건을 개발기관의 기술자적 언어로 재번역하고 재조합하고 정지하는 언어라고 정지한 새로운 형태의 요구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요구조건은 유저의 랭기지라면 체계 요구조건은 개발자의 랭기지, 디벨로프의 테크니컬 랭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SRR을 통해서 운영자들이 엔드 유저자들이 그 요구조건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상호 이해를 하게 되고 두 번째 단계 SFR에서는 기본 설계의 예비 설계 단계의 결과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설계 기간을 통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게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우에 대한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핵심활동은 체계 요구조건을 확장하는 것으로써 체계 요구조건을 확장한다는 의미는 기능 베이스라인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 같이 여러 상세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탐색개발 완료조음에는 이제 PBR 라는 걸 하는데요. PBR에서는 why 와 하우를 이어서 그런 결과물들이 최초 엔드 유저가 요구했던 요구를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what에 대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주요 활동은 체계 시스템의 설계 결과들을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하는 것으로써 2단계에서는 체계 요구조건인 결국 할당 베이스라인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 개발 단계에서 중요한 기술 검토인 CDR에서는 체계뿐만 아니라 탐색개발 단계에서 도출된 부채계에 대한 요구조건을 동시에 확장하는 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베이스라인 제품 베이스라인을 끊는 거죠. 제가 계속 베이스라인에 대한 요구를 많이 쓰는데요. 베이스라인은 기준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면 우리가 한글이 최초 버전이 3.0일 겁니다. 그리고 95안의 버전이 생겼고 2003, 2015, 2008 여러가지 버전들이 계속 생겼죠. 워더프로세서도 마찬가지고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버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버전들을 관리하면서 각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백지 상태에서 다른 버전을 처음 개발하는게 아니겠죠. 그 이전 버전 백지에서 생겼던 것들을 성과물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거기서부터 기능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좀 더 좋게 만들기 원하는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준선이라고 하는데요. 함정사업에서 기준선을 우리는 익히 들었던 것들이 어떤게 있냐면 이지스 전투체계 베이스라인의 용어를 종종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지스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우리 관계토 배치원 KDX3 세종대왕함급의 경우에는 이지스 전투체계 베이스라인 7.0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또 배치2 관계토 3 배치2 사업의 경우에는 이지스 전투체계 베이스라인 9.0을 탑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것처럼 보통 소프트웨어 쪽에서 많이 나온 용어인데요. 베이스라인은 기준 바탕 또는 틀이 된다라는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베이스라인에 대해서는 베이스라인을 우리 생활 주변에 찾아볼까요. 우리가 보고서를 단장이라든지 사장에게 보고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당담이라면 팀장 부장 차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보고 보고 저희가 예를 들어 팀장한테 보고를 하고 나서 보고서를 지우고 차장한테 보고할 때 보고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죠. 팀장에서 보고했던 내용에서 차장이 관심가지 만한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서 차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차장님께 보고된 결과물을 토대로 부장님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고 클리어링 함으로써 부장님께 보고 드리고 순차적으로 보고하듯이 보고서들이 계속 어떤 완전히 무에서 유효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라인 기반하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는 업무를 잘 못했었는지 베이스라인 보고서를 약살되어간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첫 번째 버전 25번까지 간 적도 있네요. 그것처럼 제가 첫 번째 보고서를 하고 빡구를 먹었을 때 백을 먹었을 때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한 게 아니겠죠. 기존의 보고서에서 좀 더 내용을 보완하고 틀을 받고 가서 또 버전 2를 가서 또 백을 받고 또 보완하고 백을 받고 하듯이 그것도 지금 보면 우리가 파일을 버전 1, 버전 2를 관리하는 것도 베이스라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베이스라인 관리는 버전 관리라고 보시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설명을 하는 경우에 이제 에스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분들 이해하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반응은 저 사람들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 거야 정말? 뭐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100% 저도 그렇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지식의 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폭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베이스라인의 개념뿐만 아니라 에스의 개념도 이해할 시키고 그리고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이제 처음 떠올리는 생각이 뭘까요? 대부분 분들이 야구장의 베이스라인이 떠올릴 겁니다.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리는 거니까요. 야구장을 보시면 보통 홈플레이터를 포함해서 4개의 베이스를 했습니다. 홈베이스를 포함해서 1루 2루 3루를 포함한 그래서 홈런을 제외하고는 보통 타자들이 타격을 하고 1,2,3루 모든 베이스를 다 밟았을 때 홈런이 되는 것처럼 이 베이스라인의 개념에 의해서 함정 에스의 기술공단 프로세스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사업 초기 홈플레이터를 시작하여서 1루에 해당하는 SRR을 수행하고 2루에 해당하는 SFR, 3루에 해당하는 PBR을 통해서 홈으로 질주함으로써 다음 단계를 거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홈을 타격을 찾다 십시다.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 리퀘이먼트를 통해서 1루를 밟는 행위를 SRR이라고 보고요. SRR 결과를 토대로 이제 2루를 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SR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RR에서의 주요 의사 결정사항은 체계 유족한 안을 유출하는 것이고 비즈니스 리퀘이먼트 즉 사업 관리 유족한 안을 확장하는 것으로써 2단계에서는 그런 기술적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탐색 개발 수행 방안 그리고 위안 관리 방안 등의 각종 계획뿐만 아니라 이 해외를 통해서 앞으로의 액션 아이템들을 도출하고 그 목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SR 이전에 원요구 조건인 ROC와 TLR 사양서 그리고 계약 목적 목록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운영자 요구 조건이라든지 기술 조사 등을 통해서 각 요구 조건들을 계층화하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 조건 정의 시트가 같은 양식들 템플릿들을 통해서 요구 조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호한게 없는지 구체적이지 않은게 없는지 그리고 중복되는게 없는지를 좌측 하단에 보시면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운영자 요구 조건을 온요구 조건을 기술자의 랭귀지를 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 때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acceptance criteria 즉 통과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이 통과 기준을 만든다는게 뭐냐면요 우리가 시험을 만들게 되면 시험지를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을 마칩시다 시험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시험 문제를 만들 때는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치룰 건지를 먼저 결정할 겁니다. 시험 문제를 명확하게 만들고 시험을 단답형으로 할 건지 주관실을 할 건지 선택형으로 할 건지 시험의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는 서술형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답을 했을 때 정답인지에 대한 해답도 미리 만들어내야 되겠죠. 선생님이 나서서 시험을 치면서 문제의 유형을 바꿔서도 안되고 그리고 답도 없이 시험지 해답지를 닫은 후에 자기 주관에 의해서 시험을 측정했을 때 시험의 공정성이 그렇듯이 똑같은 맥락으로 함정이든 어떤 시스템에 개발했어도 시험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시험의 유형을 정의하고 그 유형에 따른 해답을 사전에 정의하고 시험을 추르듯이 무기체계에서도 요구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학생들은 연구개발 중간에 참여원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테스트할 건지 검사를 할 건지 시험을 할 건지 시뮬레이션을 할 건지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의 유형을 결정하고 각 요구조건에 대해서 정제된 문제에 대해서 어떨 경우에 이것들이 통과할 것인지에 대한 통과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 조준석의 활동이겠죠. 연구개발기관의 활동이고요. 그런 자료들을 다 조준석안을 만들고 SRR 회의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모으고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 요구조건 안과 검정 기준 또는 통과 기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할 것이며 어느 단계에서 이 요구조건을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 요구조건을 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안들을 토론을 하고 안들을 다 모아서 문서로 만들거나 데이터베이스 입력함으로써 탐색개발에서의 어떤 기준 요구조건이 되게 됩니다. SRR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요구조건을 개발자 요구조건으로 서로 동의하는 개발자 요구조건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체계 요구조건은 협의로는 운영자 요구조건을 개발자와 함께 공동을 위한 개발자의 기술적 요구조건을 만드는다는 거지만 광위로 살펴보자면 협의의 요구조건 플러스 통과 기준 검증 방법 관련 목적 문건들을 포함한 광위의 체계 요구조건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루에서의 SRR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다음 단계는 이제 SFR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SFR은 SRR 결과를 토대로 2룰을 밟는 행위이고 앞으로의 PDR 즉 3룰을 달려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SFR에서는 체계 요구조건을 토대로 설계해본 결과 원요구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리고 체계 요구조건을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펌셔널 베이스라인 기능 베이스라인을 확정하는 것으로써 계약 설계 활동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시스템의 아키텍처 당시 말해서 시스템의 물리적 구성과 기능적 구성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보류된 안건의 경우를 포함한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해야 될 액션 아이템 목록을 도출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 계획을 도출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SFR은 SRR 결과를 토대로 기능 모델링 결과와 각 기능별로 대한부석이 필요한 부분의 트레이드 스터디 그리고 기능과 체계 요구조건 물리적 장비와 설비 등의 식별하고 각 장비들 간의 인터페이스들을 숙비라 해서 원요구조건과 체계 요구조건 기능 장비설비 장비설비 사양 그리고 인터페이스 등을 구체적으로 1대1로 매핑해줍니다. 그것을 Requirement Allocation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SRD 결국 System Requirement Document 저희는 SSS와 SSDD라는 체계공학에서의 선출물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게 약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System System Specification 이라고 합니다. 체계 요구조건들을 담아모음인데요. 체계 부체계 규격서라고 부르고 시방서라고 부르고 여러가지 한국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System System Design Description 이라는 SSDD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체계 요구조건을 기능적으로 또는 성능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How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SSS와 SSDD가 SFR의 주요 결과물을 드리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각 체계별로 부체계별로 어떤 물리적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를 그려서 그것들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SFR은 SFR은 통상 SE 활동의 산첨을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SFR 결과와 연동되어 있는 실제 설계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적용 기준 등을 검토하고 계략적인 시스템 구성과 배치 회로도 설계 그리고 여러 분석 결과들을 통해서 설계들의 어떤 개선점들을 권고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더 나아가서 좋은 방향들을 기술적으로 사전에 같이 제시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말하게 됩니다. 많이 달렸는데요. 2로에서 3로 달려야겠죠. 3로가 어찌 보면 점수를 내기 전 다시 말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데 아주 중요한 활동인데요. 이 PBR 시에는 SFR 결과를 토대로 PBR을 수행하고 다음 단계 체계 개발을 위한 호응으로 달려가는 과정이라고 2단계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은 체계 요구조건이 설계의 결과 즉 체계 요구조건 과항의 체계 요구조건이 원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구조적으로 체계 개발 진입을 위한 비용 일정 성능 측면에서의 탐색 개발의 성숙도 완성도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도 맞선 보신 바와 같이 체계 개발 개발을 달리기 위해서 버퍼 기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 3개월 정도의 최종설계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간에 PDR에서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액션 아이템 목록들을 도출하고 그것들을 탐색 개발 완료진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 계획을 도출하고 확인받고 수행하게 됩니다. PDR에서는 SFR 결과를 연계하여 시스템 아키텍처들을 최신화하고 각 최종적으로 체계 조건과 기능, 장비 설비, 그 다음에 하부 체계인 파트까지 그리고 각 파트의 사양까지 도출한 요구 조건들을 할당하는 활동을 하고요. 각 절점마다 TPM들이 테크니컬 퍼포먼스 매절, 기술 성능 초청들이 어떻게 각 이벤트별로 밸린드 베이스로 어떻게 관리되어야 인지를 확인하고 위험의 관리 위험의 관리 현황들을 점검함으로써 체계 개발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계 개발, 결국은 물리적으로 정비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돈이 통제되고 획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브 결과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양서라든지 RFP 제한 요청서라든지 SSS SSD 업데이트 본, 주요 장비 목록, 기타 비용이라든지 일정 계획과 같은 여러가지 체계 개발, 수행 계획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PDR 단계에서도 이 SE적인 기술 검토와 더불어서 기술적, 설계적 내용들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이때 단계에서는 여러가지 분석 데이터라든지 결과, 그리고 해로 설계 결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배치 결과 등을 그리고 수명주기 군수지원하는 IRS의 여러가지 분석 스터디 결과들을 전체들을 토대로 같이 살펴보므로써 탐색개발 결과물들이 요구조건 충족하는지 충족하는지 불충족하는지를 살펴보는 활동들을 토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 정보 3 배치 2 탐색개발 단계는 이제 SFR 지난 6월에 SFR을 성공적으로 띄워서 성공적으로 러닝플레이로 안정적으로 완료를 했구요. 앞으로는 PDR 단계도 물론 슬라이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아주 여유있게 뛰어서 PDR을 완료하고 18년 연말에 있는 홈플레이트도 물론 슬라이딩하지 않고 뛰어서 안정적으로 들어함으로써 체계발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인데요 동영상 잠깐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R 수행 결과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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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저 동영상은 2분 정도에 이르지만 실제 저는 전체적인 이해관계자들 모여서 토론하고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가는 데는 한 달 정도의 실제적인 기간이 걸렸고요. 이런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데에서는 약 세 달 정도의 사업관리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인 비오조선해안관의 활발한 토이와 피드백 그리고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SRR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 이루어졌던 SRR에 참여하셨던 검토위원 30분을 대상으로 약 15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입 조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조선소의 준비 상태가 충분한지 이 SRR를 마무리할 수 있는 충분한 성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발전 방향을 권고해달라는 여러 질문을 던졌는데요. 전체 100점 만점에 다행히도 92.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했다기보다는 SRR을 통해서 명쾌하게 상호 다 행복할 수 있는 공통된 인식의 틀, 이해의 틀인 체계의 조건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이해관계자 그리고 참여자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수행했던 SFR도 물론 이런 평가들을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PDR 단계에서의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금번에 SFR의 경우에는 기존 함정사업에서 디자인 리뷰, 설계 검토를 별도로 수행하는 게이면서 이번 SFR은 설계 검토라는 기술적인 활동들을 SFR이라는 SE 즉 관리활동과 화학적으로 결합한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는 저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중간하는 조선소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SFR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과 치열한 토론, 피드백과 그리고 여러 외국이나 국내 사례들의 타산지석 그 다음에 정면고사, 법론고사 등의 지혜들을 걸고 모아서 성공적으로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SFR도 SRR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92점이라는, 100점 한 점에 9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 또한 SRR에서 제가 평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름 만족할 수 있는 평가의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발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전체 발표에서 약 세 가지 정도의 마지막을 준비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일, 그리고 현재 이루어진 일,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어떤 부분이 있을지 고민을, 결과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통의 이해와 공통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저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함정탐색개발단계에서의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해군, 방위사업청, 조선소, 합창, 국방관계공소, 국방기술품질원, 그리고 부채계 공급업체, 그리고 해군의 C맨들, 엔드유저들 모두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왜 그것을 하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며, 그래서 그 경우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참여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그 말함으로써 동상이몽하지 않고 동상이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함께 이해함으로써 연구개발 중앙기관만의 일이 아닌, 그리고 사업관리기관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공동의 참여식을 구현하는 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차원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함정에 탑재되는 장비에서도 유사한 프로세스를, 테일러된 프로세스를 적용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투명한 결과를 도춰로 향후 활용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 프로젝트라든지, 제4의 경우는 정보수리 배치3라든지, 이후의 차기 잠수함 같은, 더불어서 타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연구개발 무기체계들, 연구개발 장비 등에 대해서도 이런 프로세스들을 존중화해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몸무리지 않고 미래의 가게에서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서 그런 일부 성과들도 이뤄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현재 제도를, 현재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제도들이 고체적이지 않고, 그리고 성공 사례가 없다고 보니까 현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저는 현재 제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시거나 목표와 방향성, 즉 나침판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즉 비용 일정 성능 측면에 만족하는 균형된 무기체계 획득이라는 모든 목적은, 이상적인 목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제도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시행착오와 조성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도 도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노력하였고요. 그리고 그나마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비율성과 부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해사업 관료 규정 제114조에 해당하는 함정 탐색 개발 단계에서의 SFR, SRR 같은 SE 기술 검토의 수행 목적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규정 개성을 17년 6월에 완료한 바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SE 기술 검토와 기존에 수행하던 디자인 리뷰라는 기술적 활동들의 중복 노력을 최소화함으로써 짧아진 함색 개발 기간을 휘을 수 있겠을 수 있도록 또한 제도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합참의 시험평가 편리함이라든지 국방 전력 발전 업무 규명 등과 같은 것들도 연계해서 17년 하반기라든지 노조도 18년 상반기 중에 관련된 규정들을 개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아주 절실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는 잔녀, PDR, 그리고 시험평가가 나아가서 체계 개발 시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명품 삼성등급 점성 개발을 성공하는 데 SE를 중요한 틀로서 긴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자, 개발자, 획득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공하고 함께하는 로마의 길로써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로마시대의 가도들이 연결되어 있고 현재도 그 도로들이 연결되어 있듯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앞으로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로마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로마인들이 길에 있어서 수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시민지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시민지를 확장하기 위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로마의 길을 로마의 가도를 닦았듯이 우리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미래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로마의 길로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프로세스라고 저는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함정 개발을 넘어서 무기체계 개발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 산업계의 미래의 인프라부척의 핵심 반책으로 자리 잡게끔 선도하는 데 앞장서 들어가겠습니다.